처음 놓치니 내게는 없어 누구에게 감사받을 생각 없이 나는 나에게 바보를 느낄 뿐이오 나는 나에게 바보를 느낄 뿐이오 차라리 번호 172번 경무력 장군어 매선원 장정합 대한민국 경신의 배경왕 국내 신규 선호 대통령 대한민국 신규 선호 대통령 대한민국 신규 선호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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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전혀 못하고 이 젠장 시원 이 자리에 전혀 못하고 아멘